코어기 엑스프레스 2018년에 특징 중 하나는 컬러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컬러 폰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컬러 폰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무료 폰트를 가지고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 칼라도 무료고요 또한 에벌런도 무료고요 또한 컬러 튜브 이렇게 미래한 것들이 무료가 많습니다 플레이박스도 무료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폰트가 무료인데요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서치해 보면 금세 컬러 폰트가 무료인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컬러 폰트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벨지움과 주머니가 있습니다 지도 부분은 컬러죠? 그 다음에 이쪽도 컬러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이 글씨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? 다음처럼 컬러 폰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? 앞글자 하나만 컬러로 바꿔주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볼까요?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제 책 커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커버를 디자인할 때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글자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V자를 보면은 이 V자가 칼로폰트랍니다 칼로폰트랍니다 이렇게 책 커버를 디자인할 때 칼로폰트 한 글자만 집어넣어도 강력한 디자인이 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패러그랩에서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여기 나온 이 C자와 B자를 변형시켰을 때 이렇게 바뀌죠 이거를 큰 화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전, 후, 전, 후, 전, 후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에도 첫 글자 하나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디자인된 책 커버에서 숫자 하나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자를 보시죠 이렇게 하나만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에도 2자 하나만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? 이렇게 이미 디자인된 책에서도 숫자 하나 또는 글자 하나만 바꿔도 칼로폰트는 강력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쉽게 변화를 주고 싶다면 여러분께서 코어 객스포에서 2018년에서 제공하는 칼로폰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